안녕하세요. 쥐타짠 교수입니다. 지금 시각 4시 53분 일요일입니다.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랄까요? 이 부분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긴 했지만 첫날 이렇게 급락 사건이 좀 나왔을 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의 줄은 분명히 이 원전 관련주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수익을 향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익이라는 부분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남아있으니까요. 자 이 우리 기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 주가만 보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건데 자 우리가 조금 과거의 사례를 한번 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과거의 차트를 한번 쭉 땡겨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 있을 때가 한번 보여요. 그게 언제냐면 자 먼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똑같은 주가 상승과 그리고 똑같은 거래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숨길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재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급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수급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가 주고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일정적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죠? 이 둘이 힘겨루기 위해서 이겼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 3월 9일 날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죠? 주가 상승률이 와 화려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화려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볼 때 왜 이때 당시에 2021년도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고 현재는 왜 이렇게 올라왔는가? 둘에 대한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기술 어디까지 보유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진짜 조정이라는 부분이 생길 때 피해갈 수 있는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시타장 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기회, 기회라는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는 자 봅시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같습니다. SMR이죠. SMR은 무엇입니까? 노화된 원전을 재가동하는데 그 부분에 소형 원전 모듈 모듈 지금 무엇입니까?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작은 원자로 형태를 닮은 걸 추격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원전 산업에 그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이 부분이 시장의 타겟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두산의 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왜 그러냐면 역시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주가 상승률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도 우리 기수가 똑같은 시점과 똑같은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에 대한 이 거래량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거래량 자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과 비슷하지 않나요? 또는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두산의 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상승분 그죠? 10조 원이 넘는 두산의 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 두산의 너빌리티가 지금 SMR 쪽 관련해서 수주를 받았다. 그죠? 미국에서 7년 만에 사이클 7년 만에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른 게 원전 산업에서 맞아요. 노후화되는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슈가 등장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올라갔던 2021년도와 똑같은 재료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7년 만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SMR 관련주를 급등시킨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사업의 사이클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알린다. 자 그때서 무엇이냐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뭐죠? 24시간 풀가동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전선도 필요합니다. 초고압 케이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원전 관련주 오르면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타짜님? 아니죠. 자 우리는 오르는 이유와 조정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최고점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원전이라는 부분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노후화된 건설을 재가동한다라는 이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올라갔던 이 그림대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두산앤너빌리티가 SMR 수주에 대해서 미확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의 조정을 동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우리 기술들도 역시나 마지막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 주가 상승을 보인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정권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원전에 대한 산업으로 즉 이 원전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건 아닌 것이다.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르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분명 관련 기타 종목들을 열거냈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만큼 빠른 속도로 급등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주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이라는 건 분명 시장의 존재래요. 왜? 많이 오르게 되면 향후에 이런 전선 관련 주도 있죠.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라고 했던 중력의 법칙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목의 어떤 확산이라고 합니다. 업종의 확산. 어떤 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 전선, 변압기 관련 주도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요. 그때도 우리는 조정의 시기를 미리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예측했던 영상 한번 보고 오늘 최종적으로 정말 어디까지 갈 거고 이만큼 급등,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주 하나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문의 불혈견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5월 7일자에 제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빵빵빵입니다. 점상학과 종목 노출합니다. 필수시청 바랍니다. 5월 7일 날 이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 영상인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전 관련 주 이야기하고 전선 관련 주의 조정을 좀 이야기하는데 오늘 역시나 급등 나오는 정보 길러 드릴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게 5월 7일자에 라이브를 진행했던 건데 서정기전은 5,680원일 때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최저점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월 7일자인데 오늘 시간은요. AI 센터에 대한 수혜주 수혜주를 조금 이제 후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서정기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원전은 반드시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재룡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은 알 뿐으로 할 것 없이 오르고 있어요. 대원전선 광명전기, 가원전선 다 다뤘던 부분이죠. LS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전선 관련주들이 꽤나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이 슬슬 전선 관련주의 조정을 이끌 수 있는 시기가 오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두산의 네빌리티를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원전 관련주는 분명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지 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예요?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웬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미뤄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 일단 원전 관련주를 계속 이제 전선 관련주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선 관련주를 소개하면서 자 막물까지 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원전 관련주를 우린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열고 합니다. 이때 자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 중에서 두산의 너빌리티 그리고 이 원전 쪽 다루는 그 기업들 중에서 자 요 부분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서전기전은 보성파워텍 그죠? 그리고 이제 원전 쪽에서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체 작업 해체 작업 자 그 뜻은 뭐냐면 노후화된 원전은 해체를 시켰죠. 근데 요 우진헨텍 신규상장 중이면서 이것도 설비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거예요.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투파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진파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딱 좋아보이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흐름을 어떻게 잡힐 것 같냐면 한 요정도급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급 그러면 제가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60%는 순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잘 봐요. 오늘 있었던 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을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5월 7일 날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5월 7일이면 자 대략적으로 오늘도 하나 종목 드릴 겁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땅을 치면서 후회하십니다. 끊으면 자 5월 7일 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투파워 자 봅시다. 그냥 열과했던 종목들 그냥 맞배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급등 그 다음 서전 서전 뭐죠? 기전 자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만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 타자는 좀 잘 못 쳐요. 서전 기전 자 급등 그죠? 우리가 이제 행동을 좀 늘릴 수 있죠? 나이 먹게 되면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쫓아오게끔 만드는 게 그게 프레이어예요. 자 우진 역시나 우진한테 해체 작업을 담당합니다. 어때요? 다 올랐죠? 그러면서 제가 자 이 한 순간적으로 한 60%까지는 최소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일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했었죠. 두산 엔퍼비티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제가 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그죠? 5월 7일 주시타자 안교수 우리 기술 시초가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쏠릴 겁니다. 자 우리 기술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시장에 판을 읽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전 8시 45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끔 이 공적인 목적은 전부 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5월 7일 역시나 제가 맞죠? 두산의 WT 우리 기술 둘 다 묶어서도 보내드렸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쏠릴 겁니다. 그죠? AI 데이터 센터 우리 기술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 시장에 판을 읽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5월 30일에도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서전 기전 나중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전 관련된 전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확정 공시로 인한 주가 조정 시 단기 거래 유효한 구간입니다. 향후 흐름은 문자를 통한 부분과 라이브 채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중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꽤나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는 데이터 센터의 확산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분명히 찾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간단히 우리 우리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기술 그리고 우리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장중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금요일날 있었던 이슈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차차차 이 부분을 보내드리지 못했네요. 원정 관련주 SMR을 다루는 기업 한 군데 더 자 결국은 두산의 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SMR을 다루는 업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고 시장에 검색하더라도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폰이니까요. 010-4822-8706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 시나리오까지도 좀 읽어드릴 텐데 이 시나리오에 있는 어떤 부분이 담겨있냐면 자 우리 전선 관련주도가 바로 전에 움직였을 때 제가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전선 관련주도는 분명 구리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하면 조정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한 이런 상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제시해드렸죠. 자 보게되면 LS 그리고 맞아요. 전선 관련주 다 오릅니다. 대원전선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어떠한 업종이든 영원할 것 같았던 업종도 이 중력의 힘으로 주가의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업종의 순환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라이브 채널 운영 중에 있는데 쉽게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확산에 대한 과정은 전력 소모가 많다. 그러면 변압기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면 전선도 필요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여름이라는 이 뭐랄까요? 많은 데이터를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이 시즌의 플러스 알파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인데 금방 갖다다 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원전 아닐까?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일정 부분에 산업의 사이클을 미리 읽어가는 투자 방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급 누가 샀다? 아니면 차트만 보고 주식을 가신 분들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바라볼 때 뭐 어떤 테마주를 투자했다고 해서 투기가 아닙니다. 자, 근거 있는 투자는 근거 있는 투자는 미리 아, 나는 어떠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분명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펀드매즈 애널리스트 출신이든 어떤 수급이든 슈퍼겜이든 이 세력들이란 게 분명 존재라죠. 그 세력들은 무엇을 보고 들어올까요? 주가가 오를 때 들어올까요? 또는 주가가 꼭 빠져야만 들어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웃돈 주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세력들은 시장의 사이클인 산업군이 발달됐을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라고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과연 부동산을 언제 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과 다르잖아요. 금리 인하기죠. 왜요? 금리 인하기에는 사람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또는 주택을 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많게 되면 주택시장은 고공행진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고금리 현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아주 돈 많은 극히 일부분만 투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정적인 어떤 지역 강남이면 강남 어느 부분만 주택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 원전이라고 하는 그 위에 AI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이 산업군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원전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제를 하나입니다. 몇 천조가 넘는 시장의 수급들은 분명 외국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 들어오게 되면 200만 주식 들어오잖아요. 이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산업의 사이클이 열렸다는 그 부분을 인식하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고점에 대한 부분도 우린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전선에서 옮겨가는 원전 그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이 작용하는 그 산업군으로 수급들이 이동된다는 게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수급이 맞아요. 이동할 때는 항상 흔적을 남기지만 그 부분에서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는 그 과도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보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 들어오십시오. 라이브에서는 시장을 읽어나가는 이 풍판을 보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다루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4822-8706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공부 공부 라이브 채널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건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짝 볼까요?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엔캠이라는 종목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 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업 쪽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봇입니다.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너네이글 다른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축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배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나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